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실패를 겪습니다. 그렇다고 좌절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세상을 순환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돈은 없습니다. 부자는 돈을 투자할 때 누구를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 주인공 A스캔은 결국 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노인은 실패한 이유와 함께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대해 강조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3장. 부자의 유언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자만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에 있다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돈의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지를 좁게 만들었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봤어.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네. 전 아직도 우탄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때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친구는 투자자로서 규칙을 따른 것일세. 내 생각에 매출의 5%를 받는 약속을 한 시점에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베이카쿠를 떠나 있었어. 도산 이후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지만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게를 닫기로 한 뒤 반년 동안은 잠잘 틈도 없이 계속 애며갑점에서 먹고 자면서 장부와 현금 흐름표를 두고 씨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게 일 외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딸의 상태가 그 무렵 급격히 악화됐고요. 당시 베이카쿠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아내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약속을 저버리고 대출을 받았고 게다가 사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매달 아슬아슬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이코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당신 자식인데 소중하지 않냐고. 그럴 리가.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줘. 당신은 항상 그래. 자기만 우선시하고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매번 넘어가려고 말하잖아. 말이면 단 줄 알아. 솔직히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나야.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누군데 그래.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이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잖아. 그 애는 정말 아프다고. 알아 알아. 제발 나도 안다고. 나는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코은 마침내 입원했습니다. 역시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 내일은 꼭 딸의 병원에 갈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막상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녹초가 됐고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애며감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우리 이제 헤어져.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는 그것이 아내와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는 아까 아내와 헤어지는 일이 아내와 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어. 혹시 그 말이 진심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온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의 외침은 사람들이 없는 광장에서 허무하게 맴돌다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왜 나는 그처럼 멍청했던 걸까? 그 이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에서는 한 가지 실수밖에 하지 않았어. 자네 말대로 그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 그거 하나야. 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까지 인생을 망쳤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자네가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돼. 하지만 전 3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소중한 것에 비해서는 큰 금액도 아니라네.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점은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형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여유를 잃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그저 주먹밥 가게 두 군데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그보다 과거로 돌아가서 은행원으로 있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안타깝지만 그 누구도 만약에의 세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경험은 돈이 안 되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을 걸세.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장은 믿기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나는 노인의 말을 전부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칠 수 있었다. 자네에게 딸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 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하지만 이제와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아직도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군. 자네는 진짜 바보가 될 셈인가? 노인은 박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은 음성으로 마법처럼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노인은 주인공의 사업 실패를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한 금액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부자는 자신의 돈을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노인은 주인공에게 실패를 한 경험도 반드시 다음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합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가 성공에 쫓기면서 간과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하부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